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단거리 미사일에서 중장거리까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또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도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참 최근에 많이 잦은데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리고 있는 그림.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있다고 봐요. 아주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2021년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를 했거든요. 그 당대회를 하면서 무엇을 결정을 했느냐 하면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그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ICBM이든 IRBM이든 미사일 발사할 때 액체 연료 쓰는 거 고체 연료를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야 되겠다. SLBM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정찰위성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을 더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중간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직접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운용 능력을 점검했고 핵 공격 능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 전술핵 운용 부대들 이걸 다 시험하고 점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KN23, KN24, KN25 이렇게 SRBM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12행의 계량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계량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단 말이죠. 4,500km 정도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어서 동쪽에 떨어진 거 이것도 이제 전술핵을 실을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전투기 12대를 이렇게 한 번에 띄운 적이 있죠. 그 12대 중에서 4대는 전폭기입니다. IL-28이라고 하는. 그 전폭기에 핵무기 실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점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것이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발사했잖아요. 1m짜리 미니 SLBM을. 이게 이제 6종류잖아요. 이런 6종류를 전부 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쏜 것이 바로 전술핵 운용 부대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대응 차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원이죠.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고 한미일연합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은 10월 1일 날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핵무5도 공개도 했잖아요. 동영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쏘았다. 그래서 큰 그림, 중간 그림, 작은 그림을 보면 퍼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도발이 나올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게 체제 얘기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김정은 체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닐까? 이런 지적이 조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요. 북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는 계속해서 열병식을 많이 해요. 1년에 통상 두 번 정도 열병식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거기에 자원이 투입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고통을 받겠습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동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동원을 해서 열병식을 하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쏴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갖다 단결시키는 것이거든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는 억제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체제의 안정을 오히려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질문하신 원래의 핵심 자체를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것 자체가 나중에 체제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국가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자원이 어떤 것은 인프라를 투자하고 어떤 것은 과학기술을 개발시키고 어떤 것은 복지로 넘어가고 어떤 것은 교육에 투자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국방 예산에 쓴단 말이죠. 천중도 있죠. 그러면 국방을 발전시켜서 안보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프라나 국민의 복지나 굶어죽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이 오히려 체제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체제를 공고하는 데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 이런 자원에 불균형된 그런 배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은 왜 꼭 미사일을 선택해서 도발을 하는 건지 사실 미사일 하나 발사할 때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죠? 이거는 한국에서 이걸 추정한 학자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걸 추정한 학자들이 연구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몇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9월 25일 이전까지 이렇게만 보면 들어간 비용이 한 8천억 원 정도 북한이 지금 8천억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식량을 국제시세로 살 수 있느냐 하면 한 150만 톤 정도 살 수 있거든요. 북한의 식량량이 올해 얼마 정도 부족할 건가 이거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작게는 80만 톤 많게는 120만 톤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천억 원 정도면 150만 톤 정도 살 수 있어서 자기 모자라는 식량을 가지고 주민들 먹일 수 있는데 그것을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는 데 다 날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북한 체제를 더 어렵게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글쎄요. 이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만 살고 주민들은 죽도 말든 난 뭐 관계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어떤 북한의 의도에 비해서는 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계속 발사하는 것은 핵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니까 이제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나마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것은 이제 핵 억제력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거기 10월 10일 날이죠. 10월 10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쭉 얘기한 거 보면 핵 공격력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 핵 공격력 강화는 뭐예요.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핵 공격력을 강화해서 남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북한은 뭐 주민들이 죽든 살든 관계없이 체제는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위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나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번에 핵탄두 소형화를 목적으로 해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고 풍계리에서도 물리적인 준비는 다 됐다. 이런 유엔의 평가도 있던데 지금의 이 시기상 7차 핵실험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7차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봄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5월 달부터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그랬고 저도 이제 뭐 이런 언론에 나가서 아마 7차 핵실험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소멸세 385수로부터 이사회에서 공개된 첫 번째 오신터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국정원 원장까지도 표현을 하면서 이제 곧 7차 핵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적절한 시기가 됐는지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북한이 봄에 핵실험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중국의 압력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인 것 같아요. 이 제24공상당 대회를 앞두고 나서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전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안 되겠다. 너 지금 핵실험하면 곤란하니까 핵실험하지 말아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압력이 먹혀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으로 봐서도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